진우는 없앴어 뭔 소리야 그게? 없앴어 야 커피 나 진하게 줘? 물 짓게 아이 찐하게 달라니까 뭐 내 거야? 야 너 이번 주에 동창회 갈 거지? 아 이번 주에? 어 가야지 그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 너 진우 이번에 온다는 데 알고 있었어? 진우 오겠지 동창회니까 이 새끼 잘 됐다 내가 어? 이번에 가면은 진우 이 새끼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아 너무 열받아 내가 복수를 해야지 이거 진우랑 무슨 일 있었어? 아니 진우가 어? 나 학교 다닐 때 어? 엄청 놀렸거든 나 괴롭히고 아니 내가 작고 싶어서 작냐?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라고 그렇게 작다고 막 괴롭히고 놀리고 막 아 너무 열받아 내가 와 걔 너무했네 진짜 아니 사람 외모 같다고 왜 그래? 사람이 키가 작은 게 뭐 잘못이야? 키 아닌데? 아래 작다고 놀렸네 아 너 아래 작다고 놀렸어? 아 너 아래 작다고 놀렸어? 진우가 너 아래 작고 어떻게 알았어? 아니 어렸을 때 엄마랑 모호탄을 갔거든 근데 진우 지 엄마랑 모호탄 왔나봐 어 나 딱 보더니 그때부터 봐가지고 맨날 놀리는 거야 막 괴롭히고 작다고 아 열받아 내가 복수를 해야지 뭐 어떻게 복수하겠단 거야? 내가 딱 보면 모르겠냐? 나 지금 자신감 충만한 거? 나 성형에 했잖아 아 성형에 했다고? 응 어느 병원이야? 왜 왜? 거기 사기 쳤네 뭐? 더 못생겨졌어 아 얼굴 말고 아래 아 아래 수술했어? 그래 자신감 충만하잖아 지금 아니 근데 나 그거 비싸다고 들었거든 돈이 온서 나서 그 수술했어 내가 이번에 동창해가지고 진우 만난다고 엄마한테 얘기했거든 근데 엄마는 진우가 나 놀리고 이런 걸 다 알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적금 깨서가지고 해줬어 아 적금을 깨서? 기죽지 말라고 야 엄마가 너를 낳아주셨잖아 응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태어나게 해주셨네 두 번 태어나게 해주셨네 한 번 태어나게? AS를 해주신 거지 나를 이야 제대로 아 근데 내가 수술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수술하러 따라왔거든 어 내 손을 꼭 붙잡더니 막 이렇게 말하는데 나 눈물 나는 줄 알잖아 아버지가 응 아들 미안해 우리 집안이 원래 다 작아 부전이야 와 나 그때 눈물 나는 줄 알았어 아들은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와 나 진짜 나 이제 다시 태어났어 내가 이번에 가면은 진우 나 보면 진짜 이 새끼는 죽었다 진짜 이러고 깜짝 놀랄 거야 화장실 꼭 같이 가야지 그래 야 근데 수술하잖아 응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? 화장실 갈 때 소변 볼 때 어떻게 봐 그럼 변기에 딱 붙어서 그치 변기에 싸 남자들 볼 때 딱 붙어서 하잖아 그럼 난 여기서 두 발 뒤에 가서 싸 두 발 이만큼 떨어져 왜 왜 그러는 거야 자신감 있으니까 사람들도 쳐다볼 거잖아 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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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지 새 신발 샀는데 그런 느낌이네? 새 신발은 신고 날잖아 어 이거는 쫙 날리고 1등 1등 와 너무 자신감 뿜뿜했거든 진우는 나한테 이제 찍소리도 못한다 끝났어 이제 야 근데 어떡하냐 왜 왜 진우 있잖아 너 절대 진우 못 이겨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거 자신감 뿜뿜인데 진우는 나한테 안 된다니까 아니야 생각해봐 너만 아래 수술하냐? 진우도 아래 수술했어 진우도 수술했다고? 어 아래를? 어 아 진우 커졌어? 아니 진우는 없앴어 없앴어 여자 됐어 아 진짜로? 성이 바뀌었어 지금 내가 복수 못하는 거야? 못하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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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복수할 수 있다 진우 여자 됐는데 네가 무슨 복수를 해? 나 복수할 수 있어 어떻게 해? 진우랑 사귈 거야 어 진우랑 사귈 거야 진우랑 아예 사귀버린 거야? 어 사귀버릴 거야 사귀어가지고 나도 놀릴 거야 진우 작다고 아니 진우는 없다니까 뭘 작다고 놀려? 아니 아래 말고 위에 위에 어 수술했으니까 그거 잘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A컵이야 분명히 그럼 내가 사귀면서 진우한테 야 너 내가 치마 사줄 테니까 이거 입고 와 A라인 스커트 사줄 거고 배터리도 AA 배터리만 사줄 거야 어 그리고 같이 TV를 보면 채널A만 보고 A로 조져버리면 걔 완전 열 받겠지 야 근데 네가 그렇게 놀려도 진우는 열 안 받을 거 같은데 아 열 받지 A라고 내가 공격을 이렇게 했는데 왜 열이 안 받아 진우 응 쥐컵으로 수술했어 걔는 지금 모든 삶이 쥐야 네가 아까 A로 조진다고 했잖아 걔는 지금 쥐로 조지고 있어 걔 차가 쥐광앤이야 아 그렇게 인터넷 쇼핑할 때 쥐마켓만 산대 아 노래도 GD노래만 듣는다는데 아 진짜로? 그게 완전히 다 쥐로 다 도배했어 아 너무 열 받는데 이거 아이씨 왜 하필 쥐로 해 아 너무 열 받네 응 열 받으면 뭐 어쩌려고 이걸로 안 되니까 진우 만나면 내가 진우 그냥 패야겠다 때려야겠다 내가 진우를 때린다고? 응 내가 때려야지 야 너 진우 싸움 잘하는 거 알잖아 너 진우가 너 만나면 쥐 잡듯이 잡을걸? 아 이것도 쥐야? 아이씨 아 또 쥐야 아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? 뭘 어떻게 해 쥐쥐 때려야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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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아 열 받네 쥐를 어떻게 이기지? 야 근데 너는 쥐를 왜 이렇게 싫어해 너도 옛날에 쥐였잖아 내가 쥐였다고? 응 내가 뭔 쥐야? 쥐 밟을만 했잖아 아이씨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랑 그거랑 왜 연결하고 그랬어 아이 나 어떡해 진짜 열 받네 아이씨 아이씨 근데 봐봐 너 진우 수술한 거 아무도 못 봤지 동창회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고 가 아 잠깐만 사진 있어? 어 놀라지 마 이게 진우야 잠깐만 아 이렇게 된 거야? 어 아이씨 이렇게 됐다고? 야 나 이거 얼굴 보니까 진짜 못 참겠다 이건 진짜 못 참겠어 너 진우 전화번호 있지? 있지 전화 좀 해봐 진짜? 아 전화해봐 아이씨 못 참겠다 진짜 너무 열 받네 어색할 거 같은데 아 뭘 어색해 연락해봐 아이씨 어 진우야 바빠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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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지금 손님이 있는 거잖아 잠깐만 어 여보세요 어 진우야? 어 나 선일이 니가 옛날에 그 저기 어 기억하지? 야 나도 방금 니 사진 봤거든? 야 너 진우 엄청 예뻐졌다 너 저기 남자친구 있어? 없어? 어 아 나 옛날에 그 선일이 아니거든 어 근데 다시 태어났어 어 그 다음 주에 한번 볼래? 아 근데 진우야 전화 끊기 전에 내가 뭐 한 가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너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? 진짜 지컵 맞아? 어 아 맞아? 어 사랑해? 야 야 야 저거 좀 어 야 나 나중에 다시 걷게? 선일아 어 가라 진우야 가라 지금 사랑스러웠다 지방울 잘가? 아니야 어 지지커플이야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었었어요? 네 재밌었어요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? 네 아 다행이네 아니 나이는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지고 네 몇 살 같아? 21살 진짜요? 고등학교로 약간 갓 졸업한? 진짜로 진짜 뻥 아니고 진짜 뻥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보여 나이 몇 살인가요? 아 저 24살이고요 그대로 다녔으면 대학교도 졸업할 나이인가? 어 그쵸 졸업 이미 했어야 될 나이인데 휴학해가지고 네 전공이 뭐예요? 저 국어국문학 왜 웃으세요? 아 그렇게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나오면 선생님도 될 수 있는 거죠? 그 이수하면 교육과정 이수하면 그쵸 근데 저는 안 가요 애들이 선생님 들어오면은 안 무서울 것 같아 선생님 좀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선생님 같이 놀 것 같지 아니요 저도 잘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뭐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생긴거에 반전이요? 주령이 아 주령이요? 주령은 맞춰보세요 그럼 반전이 있을까요? 네 병? 네 병? 주 세 장? 아니 그럼 얼굴하고 너무 똑같은데 이런 반전이 아닌데 진짜? 그럼 막 커피 마시러 다녀요? 맨날? 커피도 못 마셔요 커피도 못 마셔? 써서? 써서? 네 밤에 잠이 안 오던데 네 잠 잘 자세요? 저희는 하루 10잔씩 먹어요 진짜요? 사람이 너무 힘이 들면 몇 잔을 먹어도 자요 그거 맞아요 아직 팔팔해서 해 아직 팔팔해서 해 공부를 안 해서요 저기서 이제 막 사회 나가서 굴러봐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커피 마시면서 써야지 이렇게 이렇게 빨대 굽고 자고 아니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할 거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원하는 이상형이 있어요? 난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상형? 저는 귀여운 사람 좋아해요 귀엽다의 기준이 연예인으로 치면 누가 귀여운 거예요? 엑소 백현 좋아합니다 야! 아니 이거는 얼굴 본 거잖아 귀여운 게 아니잖아 이건 귀여운 게 아니고 얼굴을 본 거잖아 그냥 아니 근데 진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TTL걸이라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분 느낌이 있어요 이문경 씨라고 어?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맞네 왜? 이문경 씨라고 요즘 활동 안 하시는 분인데 누구세요? 언제냐 약 23년에서 23년 24년 정도 전에 제가 태어날 때처럼 한참 신비주의로 엄청 낫던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? TTL? TTL 어디서 말이죠? TTL! TTL이라고 그 당시 휴대폰 통신 SK였어 SK 그 서비스 이름이 TTL이었어요 그럼 SK가 지금 거기에서 바뀐 거예요? SK에서 하나 비행해서 나온 상품이었어요 TTL TTL 있었어 CP 들어 봤어요? 네 들어봤어요 이것 한번 맞혀봐요 숫자 82 3535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ㅕ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맞혀보시죠 내가 인정 숫자 10 10 10 103535 무슨 관계를... 아 10102 3호다. 10102 3호 어 맞아. 저는 되게 클릭해주신 거 같은데? 10102 3호가 열렬이 사모한다. 나 죽여버렸어. 1010이 열이잖아. 열렬이 사모. 열렬이 사모한다. 대박이다. 486이라고 답장이 와야, 486. 486. 뭐게요? 사랑한다. 오! 어떻게 알았어? 486 어떻게 알았어요? 아 그냥 그거 생각했어요. 유나 비밀번호. 맞아. 컴퓨터 관련된 거 알아요? 486이랑? 아예 모르겠지. 486이랑 컴퓨터랑 관련됐어? 1010 말고 486이요? 그럼 오늘 저 이거 찍은 거 유튜브에 좀 업로드해도 돼요? 어 당연하죠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희 거에 또 한 번 좀 나와주실 수 있어요? 네. 연기하는 걸로? 나도 한 번 또 모시고 싶으면 돼. 네. 너무 좋은데. 잘 어울리는 걸로 뭐 데모 좀 한번 써놓을게요. 음 좋습니다. 아 너무 재밌다. 그럼 네가 출연자 좋아? 네. 제가 대신해서 출연정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